혹시 장진 감독님 본인의 고민이 있으세요? 저요? 저는 사실 한 4, 5년 만에 사실 이제 연극 무대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다른 데 안 가고 지그시 1년에 한 4, 5편 이상씩 연극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첫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이야 이거는 정말 정말 장진 감독님의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일 수 있죠 한번 진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명 안 바꿔주나요? 올리시고 질문하시면 연출을 하시려고 제가 뭐처럼 만에 올리는 이번 작품이 어떻게 될지 잘 될 수 있을까요? 자 하나, 둘, 셋, 하나, 셋 오 잘 나왔습니다 어우 간절함이 얼굴에 간절함이 오 안돼요? 어떡해요? 받아요 받아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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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 건 더 이상하죠? 아니 황준이가 지금 할 애잖아 왜 나도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애매해서 다듬거든요 애매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다시 한번 자 이 의견 됐어요 안 되나요? 아 이거 어떻게 해 타다해요 타다해요 아까 걸로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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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유 얘가 이렇게 모진애가 아닌데 아주 이 책이 왜 애매하게 일해요 명쾌하게 해드리면 좀 좋니? 명쾌하게 해드리면 좀 좋니? 좀 좋니? 아이고 참 정말 자 저기 장제 감독님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시고 저도 한번 해 저도 한번 해